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10일에 우리는 날마다 청춘이 개최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청춘은 동대문 구민의 치매 예방과 극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24일 오전 10시부터 수림아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인 없는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희의료원 재활의학과 전진만 교수가 통증 유발 요인과 관리 방법, 예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문화관람의 기회가 적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몸으로 쓰는 브라보 마일라이프 공연이 열렸으며 센터 이용자분들의 작품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구는 우리는 날마다 청춘 행사와 같은 다양한 교육과 행사를 통해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